2에서 4분은 진짜 잘하는거에요 정말 내일이에요 코첼라 코첼라를 내가 외칭이라면 코첼라 코첼라 콜리 어떡해 떨린다 어떡하면지 뭐야 어떡하면지 뭐야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하지만 긁힐까봐요 너무 예쁜 저희 진짜 잘할 수 있을거에요 깜짝 놀랄게 깜짝 놀랄게 깜짝 놀랄게 있어요 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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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랄게 있어요 저희 다시 데뷔하는 줄 알았잖아 재대비하는 줄 알았잖아 콜리 아주 기분좋게 당장에 어깨 이만큼 올라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로 유보스 라이브를 켜겠습니다 진짜로 코첼라 엉덩이를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콜리 지금 내일 공연을 위해서 진짜 좋아해 잘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하루 더 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